직접 내린거야 헤이즐넛 향이야 향이 좋네 로젠이 접으시고 친구 알려주는거군요 아 님들 그 옆에 와가지고 이쁜것 좀 보여줘봐 하프서버 없애? 하프서버? 와가지고 이쁜거 보여주고 그래 부들부들 아 저기 대장관을 가고싶은데 겉돌고있어요 맞게 가고있나? 어 가고있는거같은데 여기 이렇게 누르면 가지 않아? 네 니가 좀 약간 꺾어야 돼 이런거 평원같은데 넓은데서 15채에서 요리중이고 왜 안만돌린 인천에 퇴근중 여기 18채널인거같네 맵을 아무리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다 맵이 되게 크다 그치 크지 걱정은 나중에는 패드 얻어 패드 말같은거 여기 근처다 이쪽인가봐요 이 쪽인가봐요 그렇지 찾았다 혹시 이 아저씨 알아 누군지 알아야지?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그 현모가 맨날 이거 하면서 막 아아 그거 아닌가 우와 퍼거스 악명 진짜 15년전에 했던앤데 퍼거스 악명을 알고있어요 맨날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는 마비누기를 안하니까 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거 들어보면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하하하하 퍼거스 악명 진짜 핵인사 퍼거스 퍼거스 으흠 어이쿠 손이 미끄러지면서 망치 재밌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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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구도가 있어가지고 쓸때마다 아 정해야되 고치면 되잖아 으흠 으 잡화점 가보라는거 어? 선물이 있어 아 아 영웅제네 병원건 이거는 지금 안서 상관없어 해봐 해봐 지금 상관없어 쟤 너 맛보기하는거니까 어 어 화분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실시 같은 서버 하는게 아닌데 다른 서버에요 어 어 어 어 놀아 양과 대화하라고 다리 건너에 놀아 다리 건너 저 위치 그대가 노란거 아 그 위에거 그렇지 거기야 다리 건너가야 돼 가자 그렇지 아 이거 딱 여기 찍으면 알아서 갔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또 우와 뭐야 이거 이런거 좀 보여주라고 이런거 이사람 레벨 넣어도 없지 그거는 몰라 딱 봐도 근데 메테오 스트라이크 마스터가 있는거 보니까 나보다 좀 열심히 했어 놀아 손이 와장창 여관 누적렴 4만 1회 대단하신 분이 네 휴식 스킬 F1에 놀려놓고 사용해줘 휴식 스킬을 하면 휴식을 하면 에너지가 차고 그런거야 F1 눌러볼까 한번 F1 그렇지 이러면 휴식하는거야 그렇지 앉아서 휴식하는거야 F1 그 다음에 퀘스트 딴거 볼까 보다 강한 모습으로 저거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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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끼라든가 이런거 딜리암 마을쪽에 가서 힐러집 딜리스 뭐 끌건 꺼라 열정 위기적 유비 이거 어떻게 죽냐 그 지도를 멈추려 그러겠다 아씨 지도 그.. 아 그래 오케이 여기 여기 북쪽으로 갑시다 그렇지 어 잘하네 그럼요 북쪽이 아닌데 여기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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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이지 오우 사람들이 진짜 많다 님들 지나가면서 아이 메테오 못쓰는구나 그럴까 마을이라서 메테오를 아 메테오 한번 써봐 메테오 한번 누가 저기 힐러지 앞에 여우한테 메테오 한번 써줘봐 여기 힐러지 맞죠 여기 어 맞아 거기 맞아 아주 신선하군요 야 가만 있어봐 저 메테오는다 지금 봐봐 카메라 뒤로 쭉 땡겨 봐 그렇지 저게 되게 상위권 스킬이야 저기 상급 스킬 어디 봐 어디 봐 그렇지 맞죠 어 벌어지고 그러지 그렇지 불길 엄청 세진 않아 아우 수토가 시키셨네요 아 대단 하하하하 자 스키께서 해볼까 패스트 이런 아이템 아 아이템 주지마요 아이템 지금 몰라요 하지마요 버릇 나빠져요 어 어 어 어 뭐험가 분이었다 어 얘네들은 말할 때 수업 포션 이런 거를 또 먹는거고 어 어 어 말을 주네요 어 여기서 말 준다 고 어 나 말 타고 다일 수 있어 그럼 어 어 어 어 여기서 말 준다고? 원래 여기서 말 주나? 제 뚜벅이 생활이 청산하는거야? 첫 보자야 뭐 여기서 말 주는구나 자 해봐 말 인벤토리에 있다 나가서 타야지 안에서 타면 안 돼 인벤토리 호루라기 그렇지 사용하기 눌러 이름 지어줘 호루라기 말, 말 이름 말 호루스 약간 있을 것 같은데 해봐 해봐 아 누가 있네 호루스 어? 루시아 팡리 어서오세요 있나 이것도 설마? 이것도 있네 좀 좀 그냥 아무나 해 계속 그냥 말고기 1등급 말동기 해 너무한거 아니야? 심지어 있어? 야 누구야? 이거 하프 서버 로젠테 누가 만들어라 누구야? 야 누구야 이거 어이가 없네? 야 누구야? 나와 아니 로젠테 패시네 하프 서번들 내 이름으로 패시 만들어져 있다고? 겁나 어이없네 진짜 누구냐 진짜 편석이도 있어 야 누구냐 이거 편석이 패시야 열받네 이거 현모로 해야겠다 어 열받네 누가 이건 현모로야 현모로 자 이제 T 눌러 T T가 패시야 자 자 누르고 현모 아 닮았다 그치 하하하하 자 하고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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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래 그렇지 자 이제 R킬로 말 이건 왜 계속 더 소름돈 여기 놈이 되나? 그렇게 돼요 자 그건 안 돼 그러면 들어간다고 자 R킬로 말키 그럼 타는 거야 아예 그렇지 이제 빨리 다닐 수 있어요 봐봐 그치 혁명이다 아 야 이거는 마치 기분 좋지 기분 좋죠 혁명이네요 이건 아 아 현석이라 파트너이 현석이라고 되게 빠르지 어디 빠른 말이야 이게 빠른 말이야 내가 말도 있고 그래 2인승 말야 혁명이라서 귀엽돼 너 혁명이라니까 다르지 좀 반응 뜨거워 봐가지고 하하 아 그래 신선한 유비 너무 귀엽다 유비 커여워 나중에 버릴 때 어디까지 가는데 예 눈밭살만 달리고 하하하하 말을 타는 김에 알았어 야 그러니까 카메라 좀 뒤로 빼봐 낭만을 좀 지키고 가겠습니다 어디 어디 뭐 저 이 눈사람들 누가 만든거죠 이거 어 있어 저기 나크라고 아 이 말은 안짓이냐 말? 뭐 이 사람 나랑이 그럼 뭐야 변신스킬 오 참고로 펫도 같이 싸울 수 있어요 여기는 아 진짜? 다음으로 수리 혁명인가 자 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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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 일단 일단 어 어때 지금 플레이 해보니까 쭉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슬슬 어 이게 되게 어 게임이 스케일이 되게 크다 오 진짜? 어 이거 되게 기분 좋은데 스케일이 크다니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자질 마이킹한게 되게 많아 자질거력이 되게 많다 어 어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네 오 어 이런거 좋아 이런거 너무 좋아 어 룸이 말이야 어서오세요 어 다음은 펴사복각 큐 눌러서 이제 어 보다 강한 모습으로 한건 다음거 에 펜슬 소환하고 딜일사 대학하고 집게랑 힐러지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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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이킹 겁먹이지 말래 미미나 잡퀴는 후이엠 만능캐가 된다 이 게임이 뉴비가 있다는 소음을 듣고 따라다닌 걸로 보인다고 아 진짜 뉴비지 나일수도 있어 근데 니가 아직 나는패 못 얻었어 아직 얻을 수 있어 아 그래? 그리고 마이킹도 살릴 수 있어 죽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날라다니면은 지형짐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날아다니는가? 그치 그치 아 좋네 물론 나는 데가 있고 못 나는 데가 있어야지 야 야 질문 들어왔다 준우님한테 뉴비 친구님 마비 재미있으신가요? 내 눈치 보지 말고 대답해달래 눈치는 절대 안봐요 아 눈치 안봐 아니 눈치 볼게 뭐있어 제가 왜 눈치 봅니까? 아 눈치를 왜이렇게 뭐있어 아 내가 약간 좀 주눅들어 보였나? 아니야 아니야 내가 눈치를 해보지 자신있게 해 자신있게 자신있게 어 그래서 어떤 어때? 에? 아 재밌어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시간이 집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시간 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일단 또 끝나고 물어보자 자 임무완서 눌러봐 그리고 저기 젠틀하시네 다들 그치 유칸 방송 시청자분들이 다 좋으셔 먹기업 스트리머가 유튜브하는데 유튜브들은 선물이 아주 그냥 너무 말 잘드렸어 뉴비인데 게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뭔 말이야 아 이번에 틀고 학교가서 레이널드와 대화해보래 레이널드? 어 레이널드 아 레이널드 어 어디 있지? 어 어디 있지? 저 안보이면 그 화살표 저 물결 봐봐 물결 저 물결 따라가 바닥에 그렇지 아예 아 바닥에구나 어 신분 상상한 것 같아 아하 엄청 받아야지 어 뛰어넘어 짜식되고 안 되고 안 돼? 아 흠 이런거 못 뛰어넘나? 어 어 멋있게 말리 탁 뛰어놨으면 좋겠네 하하하하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 오케이 말 걸어보기 제안 됐지 안 돼요 그렇지 아 내려서 말해야 되는구나 어 아 근데 자동을 클릭하면 내려 가까이 가서 어 드디어 20레벨이 되었네요 나 20레벨야? 아니 이게 왜 지금 뜬다고 이게? 오 나 20일이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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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고 일단 지금 요즘에 요즘에 이벤트 기간이라서 이거 환생하면 레벨 20까지 무료로 올려줘 아 나 아까 5였는데 20일이 됐네 그치 이거는 야 2만까지 얼마 안나왔어 이제 2만까지 천번만 나오면 돼 천번만 아 그래 야 천번만 더 하자 천번만 다시 끝내고 이거 아니 퀘스트가 아니야 다시 끝내고 임무 완수 누르고 저거 일단 임무 완수 누르고 다시 다시 말 걸어 어 뭐야 퀘스트 잠깐 퀘스트 다시 볼까 한번? 대화를 아 대화가 필요 없어 퀘스트 한번 볼까 일단 뭐가 있는거야 티르코니 바깥으로 이제 너는 새로운 도시로 갈거야 이제 던컨과 대화 방지 그 천장 할아버지 던컨한테 갑시다 저렇게 날아다니 수 있어 방지 그 드래온처럼 던컨이 어디있죠? 어 어이야 오케이 잘 간다 뭐 물이나 뭐 과자 이런거 줄까 뭐 어? 아 괜찮아 왜 마우스 불난한 소리 천장 알아봅니다 도시 간다 던컨 도너츠 별명이 던킨 던컨 알아봅니다 던컨 도너츠야 자 마을이 일단 손에서 사봐라 뭐지 말타 아냐 이거 눌러볼까 이거 이거 눌러볼까 R을 왜 누르라는데 두갈드아이나 트레이시에 대한 새로운 마을 새로운 지역으로 가야되니까 이제 자 당황하지 말고 맵을 눌러서 M을 눌러가지고 어 얘가 알려준다 이 남쪽으로 가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어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자 여기 여기로 가자 친구분 로사모 어떤 기분이냐 별 생각 없을 것 같은데 너 이 모자가 뭔지 아니? 로사모? 이게 무슨 무슨 문제? 어 지우 모자 아니야? 어 맞아 뭐 크게 뭐 있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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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스터 너 포켓몬 세례야? 아 포켓몬니까 포켓몬이야 포켓몬이잖아 디지몬이야 포켓몬이니까 포켓몬이지 역시 그치? 역시 사람 포켓몬이지 어? 디지몬 씨 맨날 허건날 진호완이었어 그 고등학교 숙련일때 포켓몬스터 노래 아 쉿 안돼 조용히 해야 돼 하하하하 그러고 안돼 디지몬은 웁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센세이션이었어 무한 리셋지요 난 디지몬이 나와 하하하하 할 말이없네 몇년제기 친구가 초중고 친구입니다 오 뭐야 축제법을 쓰는데? 뭐야 없어졌어 하하하하 날아갔구나 지금 어 날아갔네 지금 에 포켓몬이니까 맞으니까 마비눅이지 당연히 리나야 그런거 야 그런거 적지마 으 으 으 리나가 리나 아 시청자 시청자 아 아 버터플라이를 들어라 자 자 오케이 여기가 새로운 말이야 이제 아 새로운 말이야 그 저거야 저기 트레이시지한테 말 걸어 그렇지 그렇지 용사님이시네요 스마트 컨텐츠를 얘가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어 몰랐는데 넌 이거 초보라서 스마트 컨텐츠를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있어 이거? 이거 그렇지 스마트 컨텐츠 뭐라고 하는지 티비코네 덤바튼을 이동하여 판가돼야 어떻게 할래 스마트 컨텐츠를 한 번 가볼래 아니면 텔레포트 한 번 있고 말타고 네가 가는 방법이 있어 어떤가요? 텔레포트를 해야지 텔레포트? 스마트하게 어 그래 일단 스마트 컨텐츠를 눌러봐 여기서 덤바튼을 어떻게 해봐 덤바튼 덤바튼 자 그리고 문게이트를 눌러 웨이포인트 디아블로 웨이포인트 알지 그거 같은 개념이야 저 날개 눌러 날개 날개? 날개 이거 날개 눌러 이러면 그 거기로 이동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지 아 스트레셔 이거 써서 갈아있어요 오오 스마트하네 자 그러면 덤바튼 찾아서 들어가보자 덤바튼을 찾아서 들어가? 그렇지 마을 보이지 큰 거 아 여기가 마을이구나 그렇지 여기가 덤바튼 여기가 대도시야 여기가 모든 마비뇨기 유저들이 모이는 곳이야 사람도 엄청 많겠네 그건 어디있지 사람들이? 대도시에 왔어요 야 아 지금 다들 숨어있어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아 지금 숨어있어 어디있어 빨리 나와 하프 서버 유저 어딨냐고 다 나와 빨리 지금 그만 숨어 이제 빨리 다 아니까 재미없으니까 나오세요 이제 다 집에 안에 있는건가? 다 집에 들어있어 나 쉬고있어 날이 더워서 날이 더워서 날이 더워서 여콘 세느라고 그치 방콕이지 다 나와 빨리 방콕이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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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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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말이 없다 얘가 이렇게 하니까 어? 판과 대화 판 찾아보자 시골 하프 업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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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너무 슬프다 사랑 아직은 물론 지금 시간이 아닌데 오토리지 어 어디가서 그거를 다 놀러 가셨나 보네 아비는 게 죄가 인싸들이 많아 지고 나 놀라 여기 18 채널이 1차 아니고 나 못 찾겠어 여기 동상이 아래로 가 아래로 남쪽으로 아래로 아 여긴 게 아니구나 아 방 앞 광장에 있었구나 해가 또 그 저희들 되다 판 실체 곧 알고 하프라스 그래요 헉 내가 지금 친구야 그렇게 말인데 할 말이 없다 내가 진짜 내가 내가 할 말이 없었어 스마트 컨텐츠 이용 물어 그렇지 으 퀵 레벨 인플레이션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레벨 인플레이션 그거 몇만 있겠습니까 아 아니야 쉽게 올 수 있어 어려운 거 아니어로 말이야 뉴비 교재 커요 10만 그 천 미만 이면은 되게 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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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어 이루시오 하프는 니가 말았던 너의 성인 써보자 그래서 나 출퇴근하고 오는데 문제는 토이니도 왜 사람이 없냐 뭔데 로나랑 대화 아래 저 노래 한 2만 6천 인가 할 거에요 이제 그만 로나가 어디있어 로나 바로 판 옆에 있잖아 아 저 자이언트 아저씨 가리고 있네 친구분 서버 선택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야 니가 물어보는데 아 니가 서버 선택을 선택한 계기가 어떻게 된거야 약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는 서버니까 약간 젠틀하고 그래가지고 그치 거기 서윙영의 성인 서버로 아 18세 이상이라고 그치 아 18세 이상 이것들이 맞대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렇게 세바 플레이 휴가 제일 바쁩니다 토이니에 로젠진 누나의 현모 현모 자 말걸기 야자 있어 나 한샷다 올게 어 모르고 있어 뭐 안쓰기 덤바튼 로나 와드 로나 티르코넥 쪽에 알비 던전을 붙여있어 묘지보다 좀 더 위쪽으로 아 아 묘지가 어딨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묘지가 어떻게 묘지 요지 티르콘의 틀에 티르 코네를 다시 가래 또 올라와서 3표 방향으로 가면 되십니다 그렇긴 한데 좀 그렇게 뭘 보니까 스마트 컨텐츠를 쓰려고 아 스마트하게 위하다 그래서 원시적이거나 힐이라고 티르 티르 타르가 내 거지 검색 다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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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더 어린 서버전 10년이상 사실 이게 방금 초딩 초딩 서버라는게 옛날에 맞거든 느낌이 15번이 됐잖아 아 그분들이 잘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 성인이 됐어 그래서 의미가 없어 그렇네 어쨌든 마이 얘기 환영합니다 마비라 어 티바르가 오랜만에 어서와요 다시 초딩이 없어 미안한데 저 설명이 잘못된거야 니가 잘못한게 아니라 바꿔야되는데 자 북쪽으로 가 좀더 위로 가야되 더 위로 울프를 했는데 아니 전 그런적 없어요 전 그런 야 니가 말해줘 야 내가 너한테 울프 가지말라 이냐 다른 서버 아니 나 이거 보고 간거지 그치 봐봐 내가 그런적 없어 나는 나 너 되게 억울하네 지금 내가 마치 웃으노 아니 자격지심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울프 서버들 어 나 한마리도 안했는데 지금 나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나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당근무치기 초딩이 하나도 없어 자 이제 여기 던전이란게 있어 여기 전투게임이니까 어 이게 던전 들어가는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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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트 키를 누르시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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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거 눌러볼까? 퀘스트 한번 알빈언제 마을 주민구출하기 인벤토리에 그 통행증 있을거야, 초보자용 부채해줘야지 그렇지, 그거를 던져, 저기다 던져 던져 아니야, 다시 다시 어... 어, 제가 말해준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해줄게, 이거 까마 그 실례? 으! 왜 이거 또? 뭐 한거죠? 야, 너 어떻게냐? 아, 됐다, 다시 자, 이벤토리에서 원하는구나? 네, 자, 이벤토리에서 통행증을 던져 자, 재단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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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던져 그렇지, 이렇게 들어오는거야 아... 뭐... 신춘은 따라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말타고 싸워야지 우리의 젠제님은 그럴 수 있어요 아래츠 자, 해볼까? 여신상 클릭해져고 이렇게 하면 네가 죽었을 때 혹시 죽었을 때 여기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세이브 포인트 자, 싸울 때는 말에서 내려야 돼 말을, 말이랑 같이 싸울 수 있고 말 집어넣고 네가 싸울 수 있어 말이... 말 죽을 수 있잖아 어, 그치 근데 너가 초보라서 패시 지금 굉장히 쎄 아, 그래? 그래서 같이 싸울 게 나 지금 타고 싸우겠다 아, 탈... 탈 필요 없어, 내려와 내려 싸워 이렇게는 못 싸워? 그렇게 못 싸워 거의 엘프만 가능해 공격해 아, 나 체인이야, 체인 말고 남아몽둥이로 싸워 그래, 체인... 아까... 주심 무기로 싸우고 싸워야지 그래서 열쇠를 먹어 열쇠를 가지고 문 열어야 돼 이제 알츠 아, 맞다, 알츠구나 오라치 펌툰 잉걸고 싶대 디링을 언제 걸어야 했는데 또 초보때 말이 더 셉니다 이벤트가 있는데 이벤트 포션 안 돼 그런거 안고 아이템이 아니야 뭐 자 너가 지금 사람들이 너의 초보인 걸 보고 제일 가장 감동하는 게 지금 이 인벤토리야 이를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 저 난잡함 아, 오시마야 말이지 그 초보의 상징이지 근데 굳이 정리할 필요 없어 지금 지금 전 칼을 들겠습니다 아니다 그래서 저 한번 방금 눌러준 거 무기 스위칭 그렇지 칼로 들어 양손... 양손 안 돼? 양손 던야 되는데 이건 양손용 칼이 아니야 니가 지금 들고 있는 나문막대기는 양손... 양손용 칼이 아니야 나문막대기를 버리고 아, 근데 이게 공격력이 엄청 좋네 아, 이런거 얘한테 주지 말라니까 어? 전투를 따라가야지 야, 이거 빼. 이거 하지마 하지마? 어, 하지마 이거 버릇들여 안좋아 안좋아 이거 가혹하시네요 나와받이 버려 그게 가뿐 가자 반대야 반대야 지도본서 문을 가치도가 있네요 그렇지 막혀있는 데라서 안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종료되고 싶다 옆에 제 동네 친구입니다 가방이 커질수록 덜어지는데 컨트롤 키 누르면 좀 더 빠르게 살 수 있어 큰 윈드밀 로 다 죽여서 어글 4번 아 그렇지 아비아이 했을 때 이게 스킬이 제가 막 이럴이 있어요 됐어 이제 마리 최종 코드 석상 녹이 임벤녹이 소멸이 안되어 하지 마세요 그래서 펜시 적게 쌓아주는 거야 5 아 이게 좀 아이템을 짓기 좋게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짓기가 좀 어렵다 이거 알 스킨으로 그나마 좀 나 컴퓨터 타기 때 알려준데 아직 못쓰고 있는 거야 저렇게 말이 좀 쎄 그렇지 스매쉬 그렇지 어 마리랑 동시 스매쉬 좋아 자동으로 짚는거 없어 뭐 쉬프트 누르면은 뭐 이런게 없어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동으로 먹어주고 그게 펜시 있는데 이 패스 없고 어 tv 가스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거 거미줄을 주면 좋아 그거 안주어도 되나 안주어도 지금 당장 귀찮아 가지고 안주어도 그냥 열쇠야 먹었어요 빨간 구슬 이런거 먹어야 된거니 유아이 개선이 필요해요 칭찬 너무 잘하자 감사합니다 아 인벤 비우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소매지 소매해 주지 마세요 손에 아무도 주지 마세요 그 이따가 더 어려워 엘리미 어서오세요 저렇게 선제의 선빵 선빵하는 몬서가 있어 된 죽었어 아하 죽었는데 아시는데 피니쉬 라고 해서 저거 니 말이 대신 죽여준 거라서 니가 막탈 쳐 가지고 경험시 없는 거야 경치 얻어야지 그렇지 그렇게 어 김인인 어서오세요 어 근데 이게 내 질 죽을 수가 있나 이게 어 여기야 초보 던져여서 안죽지 뭐야 다 죽였는데 안죽였어 알자 어 스매시 잘 쓰네 끝 거미줄 줄 필요 없어 저에서 보스룸이네 이제 아 이제 보스야? 어 보스야 말이 있으니까 여기 보스인가요? 그렇죠 보스룸이에요 열면은 컷이 나오고 오우 오 통과해 버렸어 저거는 버그야 버그야? 마치 남일이 한듯이 그냥 남일이 남일인듯이 그냥 가버리는데 나 저거 할 말이 없네 저거 좀 고쳐야되는데 저거 어 됐어 자 잡아 패시 그렇지 한방에 안 죽을거야 패시 죽여줬네 어 뭐야 어 내가 피니쉬를 하고싶었는데 이 패시 죽였다 패타고 달릴 수 있습니다 패스 탈수가 있어 나가는 방법 알려줄게요 나가는 방법이 또 따라있어 보물인 방이 이렇게 보상이 있어 마지막에 보스를 끼고 나면 금은보화를 주는건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금은보화가 여러가지 나오는데 저기중에서 확률적으로 좋은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버는거야 여기서는 음 근데 뭐 쪼레비니까 뭘 주겠어 좋은걸? 어 현명해 왜 안줘? 저기 보상있잖아 왼쪽에 저거 저거 열어 그렇지 화면을 이렇게 누르면은 열리기 하면은 보물상자랑 이렇게 딱 나오는거야 물론 초보던지 이런게 좋은게 없어 꽝이야? 꽝이 아니라 좋은걸 아예 없지 음 그렇군요 자 그다음 퀘스트 볼까 이제? 나의 패스는 언제 주는거에요 여러분들 이거? 자 트레버와 대화 방금제 그 투구 쓰네 트레버 트레버가 어디있죠? 방금제 투구 쓰네 이거 이거 퀘스트 주네 일단 ㅇㄹㅇ 나가야 되잖아 그지 로나 퀘스트 다 깨면 다 깬거 아니가 지금? 너 혹시 뭐 나 화장실 한세에 빗자루 이런거 얻은거 있니? 아니 얻은게 없어 그래? 음 뭐 일단 알았어 트레버 만들어라 아와드 오케 저 있다 가이드캐? 이게 가이드캐 아닌가 지금? 일단 보자 아 아직 하는 중이라서 얘가 날라다니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뭐지? 소문? 이멘마하 뭐라고 한거야? 못들었는데 아니야 넘어가고 그냥 술 먹고 헛소리 한 것 같아 아 곧 독수리 받을게요 덤바튼으로 가서 다시 로나를 만나러 가나 덤바튼 다시 가자 가나모 이자 알지? 오 그렇지 덤바튼 참고로 덤바튼 티르코니 여기 마을 있잖아 이 게임 자체가 아일랜드 알지? 영국 그 옆에 아일랜드 나라 신화 자체를 모티브로 해서 아 여기 지명이 실제로 있어 거기에 아 그래? 응 시체라네 그렇지 켈트 신화 아 얘는 그냥 마빈이 처음 하네요 하프에요 로나 로나 아 반대다 반대로 하는거 아 아 어 의자를 빨리 세워볼 사야겠어 흐음 자 다음 퀘스트 임몬 안수 들고 레벨 20이네 오 23개 되있어 어허 레벨은 100고 다음은 로나 판의 선물인가? 아 말 걸어보기 그림자색이야 이거는? 야 이거 다 눌러볼래? 뭐지 이거? 로나 판의 선물 눌러볼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미안 어 말 걸어 로나한테 이거 하면 이제 너 날 수 있어 아 그래? 벌써 날아? 응 날아 이제 그렇군 얘가 지금 저 뉴트를 잃어버려서 네가 지금 저거 하러 가는 거야 이러면 바닥에 떨구지 마세요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어 못 죽어 어? 저거 이제 날아간다 미리 말한다 진짜 몇 번 말한다 타라 이제 타라라고 하래 타라? 타라 타라라고 가라고? 어 타라 타라 쳐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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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글씨를 내가 잘 안 읽고 있어 아 진짜 내가 읽고 가요 넌 이거 당연하지 못하기 당연하지 자 그 화살표 따라서 가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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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이나 알겠어요? 여날 줬어요? 나 못 봤는데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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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 먹을래 먹을래? 어 키세스 먹어라 키세스 먹으면서 해 먹으면서 게임 뭐 힘들게 하는게 또 아핰 뭐 힘들어 로나 게임에 그분이 오시게 다 되겠다 자꾸 뭘 먹여 이거 눌러볼래? 그림자 3개 유튜브 스피? 나 방금 말 못봤는데 말 뭐라고 하는지 들었냐? 뭘? 제가 방금 뭐라고 하는지 들었냐 혹시? 다시 말 걸어봐 걔 아니야 어 이재선이 어서오세요 아니 페이당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럼 카메라 확대해 봐 그럼 보이잖아 이제 그렇지 보러가겠다 아 미션 2개? 뭐야 그 이거 눌러볼래 아 니가 그림자 미션 받았고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가 봐 스톤 엔지 여기서 저 재단 저거 있죠 저거 눌러봐 자 들어가 있어 들어가 그렇지 이런 퀘스트 시작하는거야 인벤부터 정리를 벌써 시킨다고? 네 새로운 뉴비에스 친구님께 축복 있길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뭐야 이게 이게 퀘스트 맞아? 몰라? 이상한 고양이가 있다 봐봐 오케이 맞네 맞아 맞아 이거 인벤정리 이게 약간 암걸리는 보는 사람이 암걸리는 인벤인가? 뭐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쳐보니까 다 용서돼 아 여러분들 이게 다 닫자 넌 초보라서 다 이해가 돼 넌 초보라서 다 이해가 돼 아하하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잖아 아 아 그러시겠어 아 이상한 고양이 응 이상한 고양이 어디가? 말 걸어야지 아무 말 안하는데 내려서 말 걸어봐 그렇지 비둘기들을 처리해달라 비둘기들을 처리해달라 잡으라 안돼 내려서 그렇지 그렇지 컨트롤키 눌러서 하면 편해 말이 그냥 다 뚝가 때려주네 어 난 한 대만 때리고 말이 알아서 잘했어 잘했어 다 잡은건가? 몇 마라 잡을 때 잘 잡았어 하지 말 걸어봐 ㅋㅋㅋㅋ 피니쉬를 처리해야지 네가 경험시 다 얻는거야 아 비둘기몬스터는 유비퀘스터만 아 그래요? 하긴 비둘기는 원래 없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라는데 그렇지 얘들을 잡으라 잡으라 말이 엄청 세네 그냥 더 위로가 그렇지 인프로 동상맞는적이 있다고? 콜 자 그러면 트위치는 구독 아 트위치는 팔로우 유튜브는 구독 확인 부탁드릴게요 어 이러니 바로 옆에서 라이브로 듣다니 아하하하 윈드민 윈드민 4번 그렇지 아 아 아니 안패냐 카운테나 갈지 개 스킬쓰고 있어가지 니가 그렇지 이제 말잘타네 자 보스다 이거 보스야? 근데 어렵지 않아 스미시 한번 먹여 5번! 5번 눌러 봐! 5번! 그렇지 콤보! 자란다 자란다 자란다! 오오오오어 nice man! 날씨야? 이제 오른쪽 위에서 엑스 눌러서 이거 눌러서 나가 시체! 시체를 한 번 아니야 시체로가 없어 쉬워눕 으 아 오른쪽 위에 있지 아 어 나가 아 어제 그 페이지 않게 한타지 말아 아 가상의 색이었어 그리자 3기 루치 그렇지 근데 내가 안타고 막 가면은 얘는 없던 어떻게 안타고 하면 뭐 아따라 오는 거나 5 하고 가야지 지금 나무에 가려져있어 돌려 카메라 돌려봐 그렇지 자 이제 다시 로나한테 가면은 어 스마트 컨텐츠 이용해서 로나 다시 가자 아니다 너 2번 눌러볼래 그렇지 여신아 이거 봐봐 뭐지 어디로 가는거지 아 이거 아니다 아니다 그냥 저 저거 왔다 하자 로나 봄 모일까 우리 시청자 많이 보고 있더라 가만히 놓고 가야겠다 수정료가 지금 스물아홉 에 음메 이에지 야 지금 사실은 보고 있어 진짜 음 너 보통 많이 많이 보잖아 그 오늘은 특히 또 많이 오고 지옥도 5 뭐랬지? 로나한테 말골라 역시 신선한 뉴비라서 잘한다 뉴비 뉴비가 뭔지 알지? 어 로나 오른쪽에 집이 너무 덥네요 저희는 에어컨 지금 빵빵하게 트긴 했는데 탈팀에 다녀왔는데 고민을 한 번 탈팀은 어디야? 아니 아니 이건 경제 다른 말이야 다른 말 어 찾아줬고 뉴트 어허 퀘스트잇 잘 찾아서 하네 판하고 얘기해보라 판하고 얘기하라고? 응 판하고 판이 양이잖아 응 공인되던 뉴비 뉴타입기스트 완전 밀레이시아이네 하하 칭찬이 이어지고 있어 임무환수 그렇지 어 인베인 늘어났어 아 그거 이제 초보용 더 주는거야 초보용 더 주는거야 초보용 더 할 수 있겠네 이거 자 퀘스트가 뭔가 날아갔다 새로운 친구 로나와 대화하기 에어 에어 더스트 캔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비 기만의 그 말지 하하하 아 뉴비인거 맞으니까 음 음 그치 여기는 굉장히 많아서 안드라스 어? 너 이제 날 수 있다 자 탈팀으로 가보자 이제 한번에 또 어? 여기서 동문 그래 그거 눌러 그거 눌러 그래 그거 눌러 구체적으로 갈 수가 있네 음 동문으로 가 좀 넓어서 동문 눌러봐 어 넓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어 맵이 상당히 넓기네 확실히 음 왔어 저 자 탈팀 안쪽에 뭐해야됐더라 안드라스와 대화 안드라스 인벤 깃털 인벤 깃털이 없는데 저거 딴거에요 저거 티르코닐에 가는거에요 이거 올려볼래? 이거 뭔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냥 가 안드라스 저 이거 플러스 눌러볼래 플러스 안드라스 아 이거 눌러봐 사용하기 아 이 퀘스트 주는구나 미안 탑승 내려서 해봐 이렇게 여신하게 있으면 한 방에 할 수 있어 음 근데 너를 좀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좀 돌아가게 한거였어 그렇게 하자 그래 날 키고 있구나 어 그럼 흠 안드라스 안드라스 오지 오른쪽으로 어 잘 가고 있어 어 타이틀 그렇지 거기야 안드라스요? 그렇지 쟤야 쟤 어 남자인줄 알았는데 여자인데 아 남자인줄 알았어 어 자 좋은 표정 어 말을 한 피해가지고 날 수도 있다 아 아 독수리를 주겠다 아 오 자 왜 독수리 방어제 말 맞는거죠 플러스카 눌러봐 펫 넣고 티둘러서 티둘러서 소환해제 눌러 얘를 소환해제 없어진거고 자 이제 독수리아 만들어보자 남자의 자프라니 아니 방자처럼 사용해서 독수리 이름 혁명으로 안 돼? 하하하하 혁명 하하하하 혁명 아니 니가 말패보고 혁명이다 해가지고 있을거 아니야 당연히 없지? 있지 당연히 딴거 해봐 원하는거 해봐 어메이징으로 하자 왠지 있을거 같은데 이것도 아 웬만하면 다 있어 진짜 웬만하면 다 있어 야 그냥 닭고기 1등급 해 그냥 닭고기? 닭고기 1등급 1등급 닭고기 그냥 닭고기 단단한거 하면 다 있어 웬만한거는 진짜 형 왜자꾸 연봉을 하하하하 오케이 자 만들었고 패소환해봐 이제 방자처럼 자 독수리 생겼지 이거 어떻게 하더라? 그거 누르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눌러 혀는 누나 혀는 누나 눌러 그렇지 소환 그렇지 자 너 독수리이고 이 상태에서 안드라사한테 말 걸어봐 하하하 자 말 걸어봐 레자를 양녀야구요 왜 난 그런 설정을 몰랐지 자 V키를 눌러서 이륙할 수 있다 자 한번 날아볼까 한번? 이제 날아올라 그렇지 WAST를 이제 하고 있고 할 수 있고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르면은 니가 앞으로 가는거야 오 아 이게 게이머 자유도가 되게 높다 그지 자 날아봐 마우스 어디까지 올라가나 궁금해가지고 지도 일단 넣고 마음대로 놔봐 지도랑 인벤트를 넣어놔 여기가 최대로 높긴 이렇게 쫙 돌아올 수 있지 이거 그렇지 야 편하다 이거 독수리가 빨라 또 게스트가 뭐였지 이제 로나한테 가라는건가 로나 로나는 여러 가지 않나 그쵸 그쵸 어디였지 덤바튼 아 이거 어렵다 아하하하 이게 좀 어려워 어디가 어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 말 이름 같은거 그럴 수 있다고 참고로 날아다니는 펫은 땅에서는 좀 약간 낮아 느려 닭고기 갈매기 같은데 아하하하 닭고기 닭고기 어디갈라고 했다 로나한테 가려고 했지? 어 지상에서 얘가 느려 날패시 W 뭐였지? 날는게 V였나? 그렇지 어어 하지만 날면 빠르지 로나 어딨지? 저저저있자 왜 일로가? WASD로 꺾어 아아 S로 누르면 내려가는거야 S로 누르면 다운시켜 아 이렇게 조정하는거구나 응 그렇지 로나가 어딨지? 그렇지 그렇게 이동해 착륙 어떻게 하냐 S를 눌러서 쭉 내려야겠다 쭉 고도를 낮춘 다음에 V를 눌러 아 스폰 자제 자 날아 보았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이제 뒤튜랄거 이제 끝났다 어 귀엽더라 이거 뭐가 귀여워 독소리가 뛰어다닌거 참 귀엽잖아 아아 저거 위꺼 하하하 네 큐 눌러서 임무완서 하자 그 다음 꼭 켜서 또 왔네 기다리면 뜰거야 동료와 함께 덤바튼 아래왼과 대화 아란 아라왼 아란 아란왼이네 왜 아라왼이 아란왼이였구나 덤바튼으로 가야되 여기가 덤바튼으로 그렇지 그렇지 아란왼 어디있죠 아란왼이였어 아란왼이였어 아라 아라왼으로 알고있지 내 지식이 역시 하 하 하 오늘은 좀만 더 해보고 한번 총평가를 해보고 이게 다 끝내면 될 것 같아 여기 이게 점프해가지고 그거는 좀 어 뭐야 이거 이거 이 지형집을 그렇지 아 점프 안 돼? 그거 좀 니가 올라가야 도피 아 아닌데 자 근처가서 S를 불러서 뭐 좀 가까이 가세요 저게 돼요 S 그렇지 V V V V 그렇지 파티만으로 딴 유비에서 아무도 파티 안 됐다 어허 파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 맞죠 그렇지 여기 파티면서 같이 싸움을 할 수 있어 근데 제 또래의 레벨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쩔해져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대부분 쩔해져 여기는 초보자 도와주는 걸 좋아해서 응 너같은 초보자를 보면 되게 도와준단 말이야 오신 분들이네 파티 이름 로젠젠 모든게 로젠젠이네 뭐야 어 뭐야 저거 막 들어온다 시청자들이 보고 들어오는 거 맞아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거지 파티를 만들고 대화하래 다시 추천인 제도란게 어허 어허 추천인 뭐 추천인 알지 시스템 느낌 어 그런거야 이모와서 눌러보라 그렇지 다음 퀘스트가 또 로나 파는 선물 저거 눌러볼까 한번 자 로나 대화 이제 아무리 또 로나랑 대화하러 가야되네 응 날아가야지 안타고 안타지 뭐야 로젠젠 그거는 안돼 따라서 아 뉴트 뉴트 되나 설마 아 로젠파이크 얘 아니야 얘 아니야 로젠파이크 로젠젠 뿅 이게 뭐죠 몰라도 꺼버려 어 뭐야 마비가 왜거죠 뭐야 뭐죠 아니 뭐 이런게 뭐야 마비가 다시 들어가자 게임스타트 마비가 마비노기 해버렸다 아 아 아 마비노기가 마비노기 해버렸다 어 오늘 친구 마비를 처음하는데 이런걸 또 보여줬다 이런 모습을 또 아니 어 야 오해하면 안돼 원래 이런게임이 아니라 마비가 마비노기 원래 이런게임이 아니라 원래 좀 안 끊기는데 오늘 좀 좀 그래 오늘 좀 토일이라 써봐도 좀 쉬다 해야지 아무래도 아 사람이 많아가지고 터졌구나 그런건 아닌데 하하하하 그런건 아닌데 광장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 그렇다하자 그렇다하자 그래 어 아 좀 슬픔말이네 설정점 방송도 꺼였다고 지금? 방송도 꺼였다고? 미쳐버리겠네 아니다 아니다 방송 나왔다 마비도 마비되고 방송도 마비되고 오졌다 진짜 오해하면 안돼 원래 마비농이랑 게임 이런게임이 아닌데 오늘 좀 그래 자 다시 해보자 이거 뭐죠? 디스플레이 설정 눌러서 꺼버려 스타트 어 왼쪽 아래 시작 왼쪽 아래? 어 참고로 요거는 펜스로도 잘 싸울 수 있어 들어가서 이건 뭐야 그냥 음식이야 트위치? 어 뉴 생리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친구들 밀레시아 만들라고 아니요 오늘 맛보기만 하게 하는거에요 맛보기만 소환 그거를 F3 저기 왼쪽에 넣고 원할때 소환할 수 있긴 해 그렇지 F2번 눌러봐 F3 아 그래 이러면 알 수 있어 유비한테 가혹하다 자 로나한테 한번 가볼까? 얘가 로나였어 가자 왜 안가지? 아니 방송이 튕겨버려서 한번 10명이 나가버렸네 한번에 쩔었다 진짜 아 진짜? 역시 사스가 괜찮아 로나한테 가보자 로그인할때 나오는 그림 설명보면 플레이에 도움된다 어 이제 쭉쭉 잘리네 오케이 로나 자 튜토리아 이제 끝났다 끝났어? 아 좀 길긴 했지 아 재밌었어 야 빗자루도 준다 이제 빗자루도 날고 빗자루는 땅이랑 하늘이랑 좀 빠르게 다닐 수 있어 Q 눌러서 한번 해볼까? Q 눌러봐 Q 임무완수 하면 빗자루 호루하게 조자 그렇게 그지? 그러면 또 빗자루를 만질 수 있어 그렇지 펫을 넣어놔 빗자루라고 이건? 네 마음대로 이름 치어 쌀입니다 있을까? 설마 이런것도 야 있네 이것도 아이 좀 좀 특이한걸 해야돼 조금 특이한걸 해야돼 얘 이제 전사했어요 헌생 빗자루 뭘 뭘 해야되죠? 너무 이러면 정하는거 너무 어려워 어 뭐라고 해야할까? 빗자루 아무거나 뭐 없나? 로젠 동네친구라 쓰래 동네친구? 어 있을거 같은데? 로젠 동네친구라고 아 로젠 어 론 근데 로젠이 뭐야? 그냥 어쩌다보니 나왔어 전 동네친구 오케이 자 이제 빗자루 한번 해볼까 이제 그 집어넣고 이거 소환 해제하고 그렇지 빗자루 그렇지 그렇지 빗자루가 이쁘죠 이거는 이제 빨라 지상에서도 빨르고 하늘도 빨라 날 수 있어 오 V 누르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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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로젠표 청소라니 퀘스트 한번 볼까? 또 뭐 있었는데? 이제 마무리 퀘스트가 음 이거 아닌거 같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잠깐만 어 끝인가? 그럼 이제? 어 이제 끝난건가요? 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러면 던바 이제 그 튜토리얼 다 끝난거 같습니다 아 이제 뭐 시켜봐야 할까 근데 혹시 궁금한거 있어? 일단 여기서 또? 뭐 하고싶은거라든가 궁금한거? 근데 이게 이게 어떻게 하면 세지는거야? 그니까 레벨이 올라서 이제 캐릭터 이게 높아지면 세지고 그렇지 결과적으로 Z를 눌러봐 Z를 눌러 Z 여기 있는 스킬들을 올리면 승급 눌러 이제 저 수련체가 확찼잖아 승급 눌러 승급 눌러서 승급을 누르면 랭크업을 하는거야 아 저게 제일 높은 랭크가 1랭크거든? 저걸 찍으면 이제 니 캐릭터가 세지는거야 2부터 A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가 되는거야? 그렇지 그렇지 숫자가 몇부터 시작인데? 9부터 9, 8, 7, 6, 5, 4, 3, 2, 1 아 그래 어 이것도 수련해? 그거 그니까 수련은 이제 어 저기 써있는거 수련하는 시간 자 스킬 입술 누르고 일단 그렇지 스킬 입술 누르고 그렇지 이제 여기서부터 육성이라는거지 이제 캐릭터 음 오케이 자 뭐 뭐 재밌는거 한번 일단 볼래 한번 이제 자 그럼 일단은 여기 마을에 있어봐 자 여러분 시청자분들 중에 하프서버에 있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얘한테 좀 재밌는거 좀 보여줍시다 좀 약간 연주하는거 뭐 합주라던가 뭐 이런거 좀 연주 악기 뭐 피아노 연주 이런거 기타 연주 이런거 좀 보여주세요 그런거 좀 보입시다 좀 볼만한거 그럼 프리스타일잼으로 갖다 좀 이쁜거 좀 보여줘봐 오 소울 스토로니 아 블롱이 지금 이제 시간을 갖고 정령 실체와 정령 실체와 고급도 좋고 좀 재밌는거 보여줘봐 한번 얘한테 좀 매력을 좀 보여줘봐 매력을 좀 어필해줘봐 얘한테 어 눈부셔 어 저게 드럼도 저기 있어 음 음 음 이렇게 야 이 노래 들어봐 이 노래 알지 어 들어갔어 뭔거를 게임에서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거 하울의 움직임성 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거야 아 아 아니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거 정말 코드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거 자 볼게 그래서 이렇게 연주할 수 있게 또 뭘 보여줘야지 이거 어 그니까 연주를 할 수 있다는게 어 자기가 치는거야 뭐 음악을 많이 하는거 아니 칠 필요없어 그 너도 코드를 복사해서 오면은 아 바로 쓸 수 있는거 재생이 되는거지 그렇지 그렇지 연주를 하는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아 연주기 연주해 아 물론 이런 연주는 아니고 쟤들이 하는거지 오우 피아노도 있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있지 어 뚜뚜뚜뚜뚜 진짜 많다 악기가 악기가 정말 많아 계속 업데이트를 하나보네 그치 음색도 상당히 좋아 하프도 있고 저렇게 피아노도 있고 그럼 전자기타 브라보 해줘야지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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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악보 스킬 없으니까 문제 없 아 얘는 뭐 안되죠 다른건 또 뭘 보여줄까 좀 약간 자랑할만한거 없을까 한 10분 정도 좀 마비눔이 자랑좀 하고 좀 그 다음에 그 좀 평가를 한번 내려보자 한번 좀 마비눔이 좀 약간 어필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여러분들 좀 약간 좀 여러분들 말좀 해봐요 아이디어를 좀 해봐 이 친구한테 끌릴만한거 뭐 아이디어 뭘 주면 좋을까 보여줄만한거 여러분 일단 어 유튜브는 구독 어 트위치는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낚시하고 낚시하고 막 그러지 않아 어 낚시하는거 있지 그러면은 낚시를 했어 그러면은 거기서 물고기 좋은거 잡으면은 비싸 아 엄청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먹고 살만해 그래 낚시 어업으로 어업으로 먹고 살았어 그냥 먹고 살만해 그냥 어 전투 쪼개니가 몬스터 보여달라고 어 뭐야 이거 뭐가 황 떨어졌어 메테오 변신한거야 저런 스킬들도 있고 그러면은 전투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가서 곰 잡는거 안 보여줍니다 아 자 그럼 곰 잡는거 뭐지 저 바깥으로 와 여기로 가봐 여기로 곰 곰 잡으러 가면 되는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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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어 입에 풀칠할 수 있겠지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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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이 있는디? 곰을 다 잡았나? 어 곰이다 어 곰 곰하면 잡아봐 제가 곰을 잡겠습니다 잡아봐 스매시 그렇지 곰이 세요 자 너의 스킬을 보여줘 너의 컨트롤 실력을 보여줘 는 패시 다 해버린다 근데 좀 센놈을 잡아봐야돼 A 눌러 A A 눌러 수동도 안되고 뭐야 약하네 약하네 청쇄치 팔아요 한 번 펫 집어넣고 너 혼자 싸워볼래 한번 내 빗자루도 문이기다니 펫 집어넣고 너의 순수하게 너의 실력이랑 싸워볼래 한번 순수하게 내 실력으로? 어 펫 집어넣고 오케이 알았어 너의 컨트롤을 보여줘봐 한번 배운거 써먹 한번 자 곰 찾아도 한 번 우리 친구 뒤튜리를 깼으니까 한번 이 실력을 한번 평가해보죠 여러분들 한번 여기 집어넣고 자 곰 곰 찾아도 곰 곰이 이 근처에 원래 있는데 한두 마리씩 어우 갑자기 너무 느리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녔지? 곰이 여기 한두 마리 있는데 원래 왜 안보이지? 곰이 다 멸종했네 아 원래 이쯤에 있거든? 근처에 둘려봐 에잇 곰 잡으면 안되는거 아니야? 이거 보호해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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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이 이렇게 없는데 여기 잡아야돼 여기 잡아야돼 아니 이 사람들 주변에 곰을 다 잡고 있는거 아니야 이거? 어? 어 그러면은 빗자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오케이 좋아 좋아 소환 뭐야 1초 뒤 1초 뒤면 소환 그렇지 곰 차이잖아요 오케이 여기 있지 한마리 있는데 여우다 아 여기 아니야 반대로 가자 어 저 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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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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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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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거 오 야 엄청 쓴데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패치번호 저거 또 안 해제 때려봐 때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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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야 얘는 뭐 이렇게 약하네 재워서 그러지 아 이분들 되게 약한데? 자장가를 불러주면 어떡해 아니 한번 이렇게 딱 한번 딱 때리니깐 피가 없네 자장가야 돼 자장가야 돼 어떻게 해 위기탈출 해야지 아 아 법무 선수인가? 법무한거야 지금 감사합니다 자장가 자장가 에이아이 로 호텅 모드 자장가 걸지 어떻게 자장가 를 독트리 사회 스케치 소 스케치 소 그렇지 자 여기 또 저기 또 있대 뭔가 여기 또 있대 저희들 펫 집어넣어 자 갈 끄지 상대의 초보한테는 어려운데 잡아봐 그렇지 선빵 넣어버리고 그렇지 카운터 그렇지 디펜스 윈드밀 그렇지 디펜스 디펜스 잘한다 잘 싸운다 오 막 하고 있어요 아 뭐죠 이렇게 고마한테 죽을 수 있어 네 컨트롤 잘하면은 얘를 이기 잡을 수 있지 그렇지 컨트롤 잘하면 얘를 잡을 수 있어 너 정말 잘했어 봐봐 다 잘했대 잘 싸웠는데 죽었어 지금 자 하자 넌 초보니까 NOW의 도움을 요청 눌러보자 NOW의 도움을 요청 그렇지 아 너 잘 싸웠어 너 처음인데 진짜 사람 봐봐 이거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다가 마무리 해야지 마무리 이 나쁜 녀석 자 디펜스엔 뭐가 세다? 평타 그렇 니 평타 아니야? 디펜스 아 프메시를 부셔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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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스킬 올려 Z 눌러서 Z 스킬 승급 다 쫙 올려봐요 다음날 연락 안되는거 아니에요 내일도 아마 연락할거에요 네 뭐 잘하자 됐어 다른 곰 찾아볼까 한번 좀 센? 얘한테 뭘 데려가줘야 쎄까 약간 그 곰 보다 센게 뭐야 곰 보다 센게 필드에서 곰 보다 센게 뭐가 있을까 검 끄지 검 끄지한테 좀 데려가 봐 검 끄지 검 끄지는 달려가야지 여기 이쪽으로 가보자 검 끄지 검 끄지 이렇게 달려가는게 좋은거 같아 하하하 장난할게 검은 그리즐리베어가 곰중에 제일 세거든 한번 그 그 검 끄지함 잡아보자 한번 얘 나갔어 여기 그렇지 쭉 가 마우스 왼쪽 킬러 쭉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여기도 검 끄지가 있으니까 여기도 검 끄지 검은 그리즐리베어라고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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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내려 이쪽 있나요?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아 여기로 가라고 여기 그렇지 여기 내려 어떻게 되냐 쭉 내려 패치번호 이제 앞에 곰있다 친구가 지금 전사에요 자 공을 잡아보겠습니다 앞에 곰있어 저저저 얘 얘 검은 얘는 갈색이네 제일 센건 아니고 일단 잡아봐 어 스톱 저기 쟤 얘를 잡아봐 얘를 잡아봐 천년묵크 이제 잡아봐 너 잡을 수 있어 나 잡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굉장히 흉폭해 보이는데 잡을 수 있어 너의 스킬 시작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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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묵 여러분들 힐링해줘 빨리 힐링해줘 님들 야 야 엄청낸데 야 아 달지잖아 나우에 도움이 있어 걱정마 나우에 도움이 있어 얘는 레벨 몇대 잡냐 너도 지금 잡을 수 있어 그래? 어 힐링이 오고 있어 걱정마 감사합니다 걱정마 걱정마 그렇지 걱정마 그렇지 자 침착하고 컨트롤 잘해 디펜스다 그렇지 그렇지 스매시로 깨버리고 또 디펜스야 그러면 또 스매시로 깨버려야지 그렇지 평타로 온다 평타로 온다 디펜스 그렇지 어 이거 뭐야 니가 지금 스매시했어 제 평타인데 아 이거 커서 잘 안보여 카메라 위로 올려서 타이정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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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Jonathan 아 이거 잘 안보인다 이거 안될까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막판 wrap assassin okay 에너지 좀 깎이는 깎았는데 뭐하는거야 주변 사람들 irler 위해 Ahmadineer 해주셔 crucifix 아니다 너무 잘 Amerika 편리 peux 자 제 머리 위에 떠 있는 스킬을 잘 봐 곧 머리에 떠 있는 스킬을 잘 봐 스매시 그렇지 다시 스매시 아니야 아니야 스킬이 없으면 평타해 평타 그러면 디펜스 디펜스가 왜 안 돼 다시 해봐 디펜스 해봐 디펜스 해봐 그렇지 막고 때리고 그렇지 스매시 아니야 무조건 스매시가 답이 아니야 쟤 스매시 온다 그냥 그렇지 카운터 해야 돼 따아 너무 센 걸 가르쳤나 지금 얘 잡으면 좋은 거 주냐 어 뭐죠 너는 초보라서 너한테 등급이 세니까 비싼 거 나올 수 있어 100만 원짜리 나올 수 있어 아 진짜? 어 스매시 그렇지 이 곰을 잡고 말 거예요 아 카운터 야 여기로 와봐 자 이제 카운터 같은데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곰한테 말리고 있어 오케이 잘했고 어 디펜스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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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매시면은 이걸로 그렇지 어 카운터 바꿨네 자 윈드민 제 카운터잖아 윈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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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운터면 윈드민이지 어 오케이 이거 잡을 수 있을라나 이래가지고 잡을 거예요 자 열심히 수련하는 중 따윽 자 잡아야 할까 우리가 괜찮아 어 카운터 인식이 다른 사람한테 가셔서 스크리 안 가야겠다고 윈드민이 언제 또 뜰 쓰는 거야 가까이 있을 때 막 눌러 근데 지금 제가 디펜스 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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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일 때 스매시 치는 건 알겠는데 아무것도 안 떠 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건 니 카운터라든가 니가 디펜스를 안 돼 아 카운터라든가 디펜스? 아 카운터라든가 디펜스? 야 두 번 나왔어 저거는 못 깨면 접자 야 접자 야 야 어 저거는 못 깨면 죽자 접자 그냥 에너지의 3분의 1 정도 깎아내려도 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왜 자꾸 자동 전투되어 있냐 어? 몰라 자 막판이야 막판이야 이거 막판이야 아 막판이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녀석 야 절반을 깎았다 거의 그렇지 스매쉬 안 돼 이걸로 해야 돼 아 뭐야 아흐 카운터 했는데 카운터면 윈드밀 안 돼 잘못했어 오케이 이게 막 때리지 말고 상황 판단을 해야지 상판이 하죠 판단이 안 돼요 하하 하하하 으 스맵인 카운터 땅으 어파트 했는데 너무 늦게 해서 너무 늦게 됐어 스매시는 확실하게 안해요 그것 밖에 모르겠어요 어 강대를 당대요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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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쫄깃쫄깃한데 뭐 절반 깎아 쓰지 거의 어 다음 현식아 디펜스를 써 디펜스 디펜스 1번 눌러 디펜스를 써 디펜스 한 거 아니야 이거? 너 지금 때리고 했잖아 때리고 디펜스 얘 가만히 있어 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 내가 막을 거야 때리면 때려라 빨리 야 지금 때려 풀고 때려 풀고 때려 그렇지 디펜스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아 디펜스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어 가만히 있어 니가 맞아야 돼 아 아 맞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제 뭔가 파악을 한 거 같아 카운터 제가 저 디펜스 오케이 오 잘한다 자 카운터 윈드민 해야 되고 디펜스 해야 되고 디펜스 아 윈드민은 어 때려야지 윈드민 4번이 그렇지 오 잘해 잘해 아니 바로 맞았어 아니야 아니야 자 침착해 침착해 자 스메시 온다 그냥 때려 그냥 때려 카운터 해도 돼 그래 미안하다 카운터 근데 쿨타임이 있어 이럴 땐 그냥 때려 그냥 때려 땅 카운터 카운터 자 거기 다 했어 카운터 카운터 아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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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체력이 도대체 몇이야 카운터 카운터 아흐 카운터 어때 그만할까 카운터 아니야 자 꺼봐야겠어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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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파티 가입해라 안되있다 저 파티 눌러 파티 고고 눌러 저거 아 이대로 구조를 기다린다 눌러 이대로 구조를 기다린다 그 다음에 살리면 이제 이제 확인 확인 눌러 그럼 쟤들이 저 사람들이 이제 버프를 걸어줄게 너한테 이제 그럼 너 이제 천하무적이 될거야 그래 그러면 이제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을거야 자 공격력이 올랐으니까 내려 잡아 쩔식이 힐링 되어줄거야 이제 어 그렇지 가라 버프의 힘 그렇지 그렇지 가라 가라 시청자의 힘을 보여줘 시청자의 힘을 보여줘 시청자의 힘을 보여줘 시청자의 힘을 보여줘 시청자의 힘을 와 이거 진짜 세다 오 다시 기띄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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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보여줘 으흠 으흠 아니 저 곰도 매너가 없네 저것도 아니 사랑하자 죽인다고 저걸 또 적어도 예의가 없는 봄이 저고 어 어 예의가 없구마 아주 상도덕이 없어 어 어 진짜 세다 이 곰 아니 잡게 할까 너무 참아주세요 라고 쳐봐 채팅으로 살려주세요 이대로 구조 기다린다 하고 잡아주세요 라고 쳐봐 채팅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아 저 곰 뭐야 여러분 잡아주세요 제 잡은거 같은데 잡았는데 아 그래 잡았다 한 번에 잡으시네 그러게 감사합니다 역시 어게 자 이제 말 이제 정리 한번 할까 이제 자 아 아 다들 고생하셨구요 어 일단 그 여기 도와주신 분한테 불러드리면서 인사 좀 네가 도와주세요 또 아이디 불러주면서 위에가 아이디아 어 수석사제 이거 수석사제님이랑 아냐 치료사 세치나 이게 아이디아 아 치료사 세치나 어 치료사 세치나님 그 다음에 또 이분들 이름 한번 다 불러줘 갈티아프님 네네 또 다크아프1님 오케이 또 인천 사 사카타나 시카타나님 어 세피루트 엘렌님 오케이 이분들 다 도와주셨구요 어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제 마빈을 끄고 어 어 제가 뭐였지 양꼬치 먹으러 가나? 양꼬치인데 그제 먼저 그 토크를 좀 해야 돼 그래 자 수고하셨구요 자 호잇 아 호잇 어디 보자 아 자 이제 플레이를 네가 지금 한 두 시간 정도 가량 했거든 음 두 시간 어 두 시간 정도 했어 자 한번 이제 좀 편하게 이제 해봤는데 일단은 총체적으로 지금 해보니까 어때 지금 어 약간 매력있는 게임인거 같아 어 매력있는 게임이다 좀 약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냐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야지 어 이제 막 정신 사납지는 않은데 어 어 그냥 시간 죽이면서 이렇게 하기 편하게 하기 좋은 게임인거 같고 정신 사납지 않다는건 좋다 그게 되게 어 정신 차분하게 이제 게임할 수 있을거 같고 차분하게 할 수 있다 음 그리고 근데 약간 이렇게 게임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어 글씨가 너무 작아 뭐가 글씨가 어떤 글씨들 어 이렇게 mpc를 클릭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잘 클릭이 안돼 아 mpc 자세가 어 이게 확대해가지고 막 하면 되는데 어 이게 약간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아 초보라서 아직 그 저 mpc가 좀 누르는게 힘들다 아 어 어 그런거 좀 바꿀 수 있겠다 또 이렇게 막 좀 말해줘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거든 초보 입장에서 2 2 3 지금 뭐 여기서 그럼 지금 마비노기 하면서 응 어떤게 제일 마음에 들었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음악도 좋았고 어 음악도 좋았고 잔잔한 음악도 좋았고 아 음악 그 나오는거 응 마비노기 하면 음악이 진짜 좋거든 그게 응 약간 사람을 평온하게 해주는 음악인거 음악이 진짜 좋은 야 잘 골랐다 음악 진짜 마비 인기 많거든 친구분 내일 핸드폰 바꾸러 간다 내일 연락하자 내일 연락 안 온다는데 어허 음 다시 할 생각 있는지 물어보네 또 어 그 곰은 다신 안잡을 것 같아요 아하하하하하하하 아 곰은 상처를 받았어 이거는 야 근데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그 정도면 되게 잘 싸운거거든 그쵸? 여러분들 이 정도면 잘 싸운거죠? 잘 싸운거야? 다 힐 줘서 산거 진짜 아니야 진짜 잘 싸웠어 반이나 깎았어 천무 잘 싸웠고 어 어 잘 싸웠어 자 그래서 좀 더 얘기 한번 심층적으로 얘기해볼까 일단 전투 시스템 전투가 어땠어 해보니까 전투? 아 전투는 내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어 내가 그 디펜스를 하면 기다려야 되는걸 몰라가지고 계속 그래 디펜스를 하면 아 디펜스를 하면 기다려야 되는걸 몰랐어 어 나는 약간 안맞고 계속 잘 컨트롤하면 한대도 안맞고 잡을 수 있을줄 알았거든 어 맞지? 아 컨트롤 잘하면 한대도 안맞고 그럼 한대도 안맞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디펜스를 하고 있으면 이제 내가 막고 딱 때리는줄 알았는데 그냥 안맞고 버티고 있는거야? 아 디펜스를 네가 하고 있으면 누가 널 때려야지 막은거야 그 팀이 생겨서 막으면 근데 데미지가 없어? 데미지가 그 엄청 센 몸은 때려도 아픈데 어 약한 몸을 때리면 일밖에 안날지 어 그래서 그렇게 때리는거야 그럼 엄청 센 놈한테 디펜스를 하고 있으면 그거 막고도 죽을 수 있겠네 그렇지 그렇지 오 이해했어 오호 방금 네가 곰한테 디펜스를 막은적 있어 몇번정도 그런데도 많이 달았지 근데 아니 내가 엄청 많이 달지 않았어 10정도 20정도 그래 너는 내 캐릭터로 잡을 수 있어? 공? 아 당연하지 그래 아 진짜야 아 진짜 잡을 수 있어 진짜 아니야 그렇군 하하하 어 진짜 하니까 잡을 수 있어 진짜 여러분들 진짜 억울하다 진짜 억울하다 진짜 아니야 캐릭터빨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좀 잡을 수 있어가지고 진짜 잡을 수 있어 진짜 나도 하하하 그 곰 잡는거 나중에 찍어보고 아 영상 한번 찍어서 한번 이거 징도영상 보여줘야겠네 또 아 맞아 마비전트의 장점은 다양한 스킬 골라쓰는 맛이 좀 아까워요 안타깝다 이게 사실 오늘 진짜 아까운데 나도 옆에서 보면 느낀건데 사실 스킬들이 되게 엄청 많거든 진짜 많거든 근데 어제 그 스킬들 맛보기도 그렇고 막 좀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아쉽긴하다 약간 그런건 좀 아쉽긴한데 근데 이게 솔직히 초보자한테 다 보여주기가 좀 힘들 수 있긴 하니까 또 어 힘들 수 있긴 한데 혹시 막 고쳤으면 하는게 또 다른게 있을까 뭐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어 나는 이게 직업이 되게 많고 스킬이 많고 하잖아 그러면은 맨 처음에 진입할 때 뭘 골라야되는지 숨이 턱 막히는게 있어 아 너무 많으면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맛집을 가잖아 어 그러면은 맛집은 메뉴가 몇개 없어요 어 그거만 선택하면 되는거잖아 그치 그치 진짜 많으면 뭐가 제일 좋지 이상한거 선택했을때 이제 왜 그 캐릭했냐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 아 맞아 있어 100% 있어 맞아 사실 니가 방금 전에 내가 전사하라 해서 전사 찍었잖아 어 니가 만약에 연성연금술 연금술사 이런걸 했으면 여기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화를 냈을거야 하하하하 이건 팩트야 이건 팩트야 이거는 이거는 팩트라고 어 초보한테 연금술사 하라 하면 안돼 저 말하자면 선택장애가 온다 어 그치 아 제가 선택장애가 있어서 양꼬치 때문에 참는다 진짜 어 네 연금술 연금술 시키라는거 양심있으니까 어 무시한게 아니라 초보한테 연금술 시키라는게 말이 돼? 어 저번에 환생할때 추천재능 어 그런게 있었는데 그런게 사실 니처럼 초보를 위해서 아 초보이신 분들은 이거 먼저 하시면 좋다 이렇게 한건데 두각이 좀 안들어난거 같아 지금 잘 몰랐지 이런걸 먼저하면 더 좋아해 이런걸 좀 몰랐지 음 이런 두각을 좀 안들어나게 한거 같긴 해 마비노기는 시간을 넣으면 모든 직업을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어 그건 맞고 연금술 초보가 하기 좋다고? 나가서 손들고 있어라 진짜 근데 이거 하나씩 다 해보면은 진짜 끝도 없겠다 아 끝도 없지 어 나도 심지어 지금 15년째 마비노를 가고 있는데 음 나도 아직 그 올스킬 1랭크가 아니야 아 그래? 어 물론 이거 사람마다 달라 엄청 빡세게 하면은 한 1년만에 올스킬 1랭크 1년도 아니지 한 몇개월 만에 올스킬 1랭크 찍을 수 있고 좀 그냥 놀면서 하면 또 이렇게 되는거고 또 음유신 전투를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연금술세 초반에? 아 그래? 근데 그거 저 스태스 좀 그렇지 않나? 역시 나도 마을못해서 큰일났다 나도 마을못해서 15년이지만 큰일났다 어 15년을 해도 모르는게 마비노기지 아 그 내가 좀 약간 노는 내가 좀 노는 쪽이고 근데 약간 그래서 지금 너 보면 세팅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너한테 지금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 지금 뭘요? 자 친구님한테 질문이요 너한테 질문이래 네 이 게임 1년안에 망할거 아니야? 물어보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잖아요 어 몇 년 몇 년 동안 갈거 같아 몇 년? 석슈하게 말해줘 그냥 계속 갈거 같은데?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왔었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왔었을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러면 연속성이 있어서 계속 이 선택을 가겠지 오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양꼬치 먹여서 이렇게 말 나온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넥슨에서 돈이 안되고 비용이 더 많다 그러면은 뭐 접을수도 있겠지만 그럼 난 뭘 해야할까? 난 그럼 뭘 해야할까? 어? 어 야 실사판으로 해 그럼 독수잇 독수잇하고 다니고 비둘기 잡고 그래 실사판 마비노기? 아 직접 하세요 아 그렇지 연금술 스킬자체 쎄지면 어빙이 많이 들고 올라가든지 연금술 안전 안타깝다 그렇죠? 이과 아니죠? 이과냐고 물어보는데 이과는 아니 이과에요 이과 이과 마비 갓겜 마비 계속 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자 이것도 말해보자 뭐 시간 나면 할 수 있을거 같아 그런 말은 이제 안하겠다는 말과 똑같긴 해 아니 내가 평일에 하거나 이럴 순 없어 주말에 이제 집에 있으면은 어 피파 온라인 하거나 마비노기 뭐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 그럴 수 있을거 같아 어 아니 솔직히 솔직히 억지로 억지로 시키면 안되요 여러분들 그리고 해봤자 재미도 없고 억지로 해봤자 그냥 뭐 이제 어 그냥 뭐 쏘쏘하게 나중에 놀러오라 이런거지 약간 느낌이 또 어 근데 이거 채팅만 해도 재밌을거 같은데 채팅만 해도 어 마비노기 채팅게임이네 이게 채팅이 엄청나가지고 여기 다 친절해셔가지고 어 나도 계속 채팅하면서 놀고 있어 밤마다 거의 어 약간 혹한데 양꽃이 힘 연금슬로에서 망했던적이 있다 나는 참모 리우투 서버 다른 서버라서 뭐 그것도 다른거니까 또 망할 수가 있어 게임이 이게 케이터가 망할 수가 있어 스탯 잘못 찍어서 아 옛날에는 그런 그런 있었는데 이젠 그런거 없어 니가 어떻게 해도 하나의 단 하나의 고수의 길로 가는거야 뭔지 알겠지 어찌됐든가 다 올스킬 1랭크 찍는거니까 어찌됐든 어떤 방향으로 가도 어쨌든 그치그치 그게 되게 게임의 매력이야 근데 왜 내가 AP 그거 올리려고 그러니깐 하지말라 그랬어 그거는 그건 하면 안돼 왜야되는거야 그거는 니가 벌써하면 너 배부른 소리야 한마디로 니가 지금 하면 약간 그게 뭐냐면 아 나 돈 개 많아 돈으로 갖다 다 해 먹어야지 이런 느낌이야 넌 지금 돈이 없잖아 만약 예를들어서 돈이 없는데 돈을 해 먹겠다 이런 느낌이었어 게임머니 말하는거 아니면 내 지갑을 말하는거야 예시로 한거였어 예시로 게임머니가 이러면 상관없어 그게 현실을 하면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거야 AP가 니 메이플 해봤다 했잖아 메이플 메이플이라는게 있는데 메이플 스킬포인트 올라가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스킬포인트를 원래 올리는데 써야하는거를 니가 수련하는데 써 버린다는거야 아 어 그런거야 그니까 그니까 비호율이야 맞고 나는 이미 엄청 어빌티 자체가 넘쳐나니까 상관없는거고 너는 초보라서 하지 효율적으로 써야되는데 그렇지 효율적으로 써야되는데 니가 그런게 없는거지 이제 뉴비대는 이게 레벨을 빨라서 AP 얼마나 중요한지 추가할 아 근데 이거 솔직히 AP 수련을 얘보는 얘 하는거 보니까 초보때는 없애야할거 같아 이거는 이걸 이거를 처음부터 어빌 수련 넣으면 안될거 같아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좀 심각할거 같아 이거 이거는 제가 볼때는 좀 초보때 그 추억담 깨고나서부터 어빌 수련하게 하든가 아니면 방할 때 누구 한마디로 9랭크 이상만 어빌 수련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걸 좀 해야할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 이거는 좀 아닌거 같아요 이거는 괜히 너 니가 잘못한거 아니고 니 차를 했다가 어빌 나중에 없어서 허덕일 수 있거든 어 그래가지고 시스템 같은게 좀 아는데 적응 못해서 어빌티도 누가 알지 모를거 같다 아 그렇네 너 어빌포인트 이런거 쓸 줄 몰랐으니까 이런거는 지금 니가 근데 니가 한게 이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돼 진짜 이분들이 그렇고 마비노기 개발진 분들이 진짜 큰 도움이 돼 왜냐면 마비노기가 진짜 이 사람들이 널 널 되게 좋아하는게 초보가 이 게임에 별로 없다보니까 진짜 순수 초보가 니가 진짜 마비노기 안해본 그 입장에서 하는걸 본적이 없어 이 사람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거야 이게 아니 올스킬에 6-7천원 써야한다 만원? 6-7천만원? 아냐아냐아냐 어빌티 니도 한번 채팅 읽어줘 한번 어 달인작 때문에 고생력이다 마비노기의 경우 AP가 최소 6-7천론으로 들어갑니다 어 아 AP포인트가 6-7천론으로 들어가니까 그치 그치 그니까 레벨을 최소한 6-7천론 찍어야 한다는거야 최소한 레벨을 그런 느낌이야 6-7천론 찍는데 그럼 며칠 걸려? 어 만약에 니가 진짜 나는 돈을 써가면서 겁나게 빨리 올려버리겠다 아 아니다 6-7천론은 얼마 안걸리지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초보자를 위해서 되게 혜택이 생겨가지고 누적레벨 5천까지 한번 쭉 올려주는 퀘스트가 있어 그래서 하루 한 진짜 겁나 빠른 하루고 좀 일주일이면 다 찍어 일주일이면 6-7천론 찍어 근데 이게 레벨이 그니까 5천에서 5천일 가는거랑 가는게 어렵냐? 아 2만에서 2만 1로 가는거랑 5천에서 5천 1로 가는거랑 차이가 있어? 아 이게 뭐냐면 환생이라는게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에 레벨을 끝까지 채울 수 있는 200까지인데 이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올리기가 힘들어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는 올리기가 쉬운데 100부터 200까지는 올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환생하면 다시 1로 되고 이익이 누적돼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누적레벨이 2만이라는게 그거고 음 로나와 판 가이드에는 실제로 중요한 가이드 아닌거 같다 어 지금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고인물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하는거 어빌리티 포인트 있잖아 모자라니까 이벤트 2배 이벤트 이런거 할때 레벨업을 쭉쭉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올려버리는거지 음 얘가 그래도 이해가 좀 빠르네요 이해를 좀 잘하네 게임은 잘 모르겠네 그래서 막 바보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아니야 저 처음이니까 또 다른거 또 다른거 또 뭘 물어봐야나 이 게임은 너 다른거 게임 피파를 해봤다니 피파? 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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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게임은 RPG? RPG 말하는거지 RPG 카발 해봤고 카발? 카발 카발이라고 카발은 내가 안해봤지만 RPG 해봤다는거 자체가 일단 좀 카발이랑 고등학교 때 카발해봤고 메이플스토리 중학교 때 메이플스토리를 알면 뭐 쉽네 카발이랑 메이플스토리 알면 좀 힘드네 힘들지 않아? 그냥 대충 알아듣는 척만해도 괜찮아요 ㅋㅋㅋㅋㅋ 이제 친구가 알아듣을 때 친구 못알아들어서 화했던데 다음주 두배에서 승급한대입니다 일단은 혹시 또 또 궁금한거 게임인에 대해서 아니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든가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거지 아직 못해본게 되게 많으니까 그치 못해본게 그런걸 가지고 이제 뭐 평가하긴 좀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 어 어 이게 사실 진짜 여러가지 메리트가 되게 많은데 그런거를 좀 약간 두시간 내로 보여주기가 좀 힘들었어 좀 아쉽긴 하다 근데 곰 잡는거 좀 힘들었어 곰 잡는거는 아 근데 웃긴게 여기는 고인물들 있잖아 장담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 다 곰한테 한번씩 죽어봤어 다 다 곰한테 한 번씩 다 죽어본 아 몇 번씩 다 죽어본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랑 똑같은 지금 그 추억을 가지고 있어 응 어 진짜 여기 방금 말하면 3만 우정의 3만 4만 이런사람들 있잖아 다 곰들한테 한 열 번씩 이상한 죽어봤어 응 늑대부터 물론 천년무근방지 곰은 약간 센놈이어서 근데 그거는 좀 센놈이어서 아까 내가 계속 날 죽였던 곰이 청년묵은 곰이야? 응 걔네 약간 좀 센네 어 이름은 알고 가야지 나를 그렇게 많이 죽인 거 이름을 알고 가야지 천년무근방지 일단은 그 뭐였지? 솔직히 오늘은 제가 이 친구 데리고 와서 2시간 플레이를 시켜봤는데 어 2,3시간 내로 처음 한 친구한테 영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약간 고민해보긴 해야겠어요 류생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나 때문에 마비를 해본 거라서 어떤 걸 한번 알려주면 좋을까 그런 것 좀 아이디어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한테 권한이 좀 이야하다 17살 여왕 죽어본 게 있다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이게 게임 타임이 좀 긴 것 같긴 해 어 맞아 이게 카발은 어떤 식이냐면 어 그 캐스트를 한번 깨면은 이제 30분이면 깨는 캐스트 어 그거 한번 딱 깨고 딱 나가면 되거든 어 아 사실 그래 네 말이 맞는 게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하잖아 어 스타는 한 판 할 수 있잖아 한 판 해봤자 뭐 진짜 길어 봤자 30분 어 마비노기는 약간 그런 게 있어 약간 물론 짧게 하면 짧게 할 수 있지만 들어와서 대부분 좀 오래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약간 묻는 느낌인지 알지 그러니까 정해진 게 따로 뭐 없고 그냥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짧게 하면 진짜 짧게 할 수 있는데 아쉽지 이게 메이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키는 게 아니라 어 마비노기 켜가지고 이제 커뮤니티를 하고 어 약간 그런 식으로 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진짜 많이 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나도 그렇지만 여기 뭐 저기 뭐 린하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유생이님이라든가 아오 뭐 이런 분들도 마비노기에서 막 채팅하고 놀고 그런 게 대부분이야 오죽하면 이게 별명이 뭔지 알아 이게 3D 아바타 채팅 게임이라고 아하하 어 별명이 우리 그런 게 있어 그럴 정도로 채팅이라든가 사람들과 노는 거 되게 중요해 마비 재미있기 전에 힘들어서 저볼 거 같긴 해요 아하하하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어떻게 이해할까 뭐 수다노기 이회도 쩐다 봄봐 이렇게 곰종류 이재석 님이 이제 곰종류 그리즐리한테 자주 죽전독되어 이렇게 말하자고 다 죽었다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유리님처럼 앉아서 얘기만 하고 가도 하루 종일 앉아있다 저거 맞거든요 이게 뭐 매력 아니겠습니까 어 그치 일단은 그래도 어떻게 맛은 보여줄 일단 어떻게 맛은 최대한 보여주려면 보여 줬어요 세공이 뭐죠 세공 나가 농담이 장난 아니고 세공을 왜 알려줘 세공같은거 알려주지마 노가다 아니야 저거 노가다가 아니라 최악 끔찍한거에요 저거는 알려주면 안돼 알지마라 세기가 되게 넓네 VR하면 떡상 가는 세공 세공고 키트는 가차죠 하여간 뭐 이제 저희도 슬슬 집에 좀 더 쉬다가 이제 저희 양꼬치 먹으러 갈거에요 우리 현식이도 양꼬치 먹으러 갈거 저도 먹으러 갈거구요 마지막으로 혹시 마비누기 게임에 대해서라 유저분들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하고싶은 말 혹시 있냐 한말씀 마무리 멘트로 한번 너무 재밌었고 게임하면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비누기에 대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총평가 한번 내려보자 어땠는지 어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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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어땠고 제가 총평가를 하기에는 제가 플레이싱이 너무 짧지만 하면서 주변에서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약간 훈훈한것도 있었고 제가 뭐 하면서 파티신청이나 대화신청 같은거 말씀하시는거 제가 잘 못봐서 그런게도 죄송하고 봐봐 얘 잘 모르는데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다 사실 이게 방송이라 그런거 아니고 진짜 네가 초보면은 사람들이 네가 초보인걸 알면 막 와서 도와주기도 해 근데 내가 집에서 하면은 집에서 혼자 하면 되게 헤맸을거 같기도 해 그치? 막 알려줘서 알려줘가지고 많이 도와줘 편했지 옆에서 진짜 처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을 시켜야 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 오케이 일단 오늘 오늘 방송보아주신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하기와 트위치 팔로우 한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송 몇몇보고 있나 볼까? 유튜브에는 16분 많이 나갔네 방금 이제 그 탱니균 때문에 지금 한 서른명 정도 보고 계신다보니까 어 많이 보시지 자 친구분들 밖에 더운데 오늘날 고생하셨고 뉴색님이 나는 아 로젠드리는 방송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친구분들 맘에 친구분이 말씀 엄청 잘한다 하고 있고요 말을 제기 못한거 같은데 잘했어 진짜 잘했고 자 그러면 일단 저희는 여기서 진짜 마무리하고 좀 쉬다가 양꼬치에 찡따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 내일 잠깐만 저 내일 방송 몇시지? 내일 뭐하기로 했었냐? 아 잠깐만 나도 내가 기억이 안난다 일요일날 아 내일 전시회다 맞다 여러분 저 내일 전시회인거 알죠? 저는 내일 전시회 가니까 내일 보시는 분들 전시회때 보고 내일 휴방입니다 한마디로 어 전시회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빠이 어 잠깐만 잠시만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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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졌나? 아 아직 안꺼였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